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대변할 수 있는 표현이 인쇄된 사전투표지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지에는 QR코드가 찍혀 있고 그 사전투표지는 반드시 사전투표일 날 사전투표장에서 일본산인 앱슨 프린트로 출력되어 가지고 한 장씩 이렇게 우리가 가게에서 영수증을 받을 때처럼 상하로 잘리기 때문에 좌우 여백이 다르거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좌우 여백이 다르거나 상하 여백이 다르거나 이렇게 되면 그거는 인쇄소 출신인 거죠. 그리고 지나치게 빳빳하게 되면 앱슨 프린트는 롤 용지를 쓰지 않습니까? 둥근 롤 용지를 이렇게 투표지를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약간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인 거죠. 인쇄된 사전투표지. 이거를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막으려면 인쇄소에서 제작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투표장 현장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이 자기 도장 사인을 찍게 되면 인쇄소와 같은 제3의 장소에서 수십 장 수백 장 수천 장 수만 장의 그런 사전투표 용지를 제작해 가지고 거기다 기표도장을 찍어서 만든 위조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연히 여러분들 검색을 하다가 인쇄된 사전투표지. 인쇄된 사전투표지. 당일 투표일 날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봤다. 이게 무슨 일인가? 공대일리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쇄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일을 말해주는 사건이다. 사전투표지는 QR코드와 투표지 분류의 상호작용 투표지 관리가 한 사인 날이 넘는 인쇄된 사전투표지들. 이 두 가지는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의 중요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선거 공정성 문제의 해결 의지만 있으면 쉽게 해결이 가능한 것이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는 4월 29일 날 펜앤마이크의 박순종 기자가 취재를 해가지고 이런 기사를 쓴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서울특별시 동대문교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때 QR코드가 찍힌 여러분들 투표용지를 당일 투표일 날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박순종 기자가 여러분들 사전투표용지에만 QR코드가 있고 당일 투표지는 절질성이 있는 사실을 그 당시까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좀 이상해가지고 QR코드가 인쇄된 것은 분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표용지를 교부한 남성 관계자에게 투표진행요원이겠죠. 2위를 제기했다. 도장이 날인된 것이 아니라 인쇄된 것인데 이것은 문제없는 투표지인가요? 해당 남성 관계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신문사에 돌아온 다음에 이 사실을 28일 날 알게 됐답니다. 28일 날 인쇄된 도장 날인과 QR코드가 있는 투표용지는 사전투표용지였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나는 격분한 나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동대문선거관리위원회 항의 정안을 했다. 중앙선거관리 관계자는 굉장히 흥분한 의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사례는 처음 보고된 것으로 상부에 알리겠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 측 관계자의 말은 동대문구 선거관리 측의 비위사실이 발견된다면 중앙선거관리 측으로서는 오히려 좋은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반면에 동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내게 아주 담담한 의조로 그런 일은 없었음이 확인됐다는 식의 통지만을 보내왔다. 여러분 그러면 박순종 기자가 어떻게 여러분들 당일 투표일 날 현장에서 사전투표용지를 받았을까. 박순종 기자의 이야기는 본인이 분명하게 뭡니까 QR코드가 찍힌 걸 받았다는 겁니다. 그거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한 일이기보다도 실수가 일어났겠죠. 왜 그런가 하니까 4.15 총선에서는 전산조작도 했지만 사전투표일이 끝나고 당일 투표일 사이에 4박 5일 사이에 지역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용지를 투입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중에 아마 일부가 그날 교부가 됐던 것 같습니다. 당일 투표일 날 사전투표용지를 줘가지고 조작할 의지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게 뭔가 하니까 배춘잎 사전투표주와 마찬가지인 거죠. 초록색의 정당투표를 여러분들 돌린 인쇄용 기계에 여러분들 그다음에 지역구 투표를 돌리니까 겹쳐가지고 배춘잎 사전투표주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사건이 터진 거죠. 이 박순종 기자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기사를 쓴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나는 이번 총선 당일 투표에서 당일 투표일 날 사전투표용지를 받았다. 사전투표용지에다 기표도장을 찍어야 그다음에 용어가 사전투표지로 바꾸는 거죠. 박순종 기자는 떠났겠죠. 2020년 4월 29일 기사니까 이 당시에 정규재 씨가 편앤마이크의 기조를 완전히 부정성과 없다는 쪽으로 잡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걸 아는 기자들은 권순할 떠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런 게 여러분들 이렇게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참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제 모든 조작이 사전투표에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에서. 당일 투표는 바로 그날 여러분들 개표가 되기 때문에 일부 여러분 당일 투표에 대한 조작이 있는지는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확률적으로 규모 면에서 사전투표 조작에 비해서 훨씬 낮죠. 사전투표는 사전투표를 마치고 난 다음에 4박 5일간 투표함이 cctv가 여러분들 촬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거의 감시의 사각지대 하에서 지역선관위가 여러분 관리하고 있거든요. 지역선관위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사전투표 위조된 사전투표주의가 얼마든지 투입이 가능한 겁니다. 경기도에서 이런 남양주신과 cctv 촬영된 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현재로서는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제3의 장소에서 대량으로 여러분 만들어 가지고 투입하더라도 그걸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일에 여러분들 프린트로 출력된 투표용지를 정품으로 인정하는 그런 절차가 투표지 관리관이 그 현장에서 사전투표 투표소 현장에서 사인 사적인 도장을 가지고 날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그런 과정을 안 해도 되도록 여러분들 대법관들을 통해 가지고 판례를 받아놨기 때문에 투표지가 진본인지 위조품인지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절차 자체를 순관위가 주도해가 여러분들을 없애버린 겁니다. 따라서 이번 4월 10일 총선을 여러분들 준비하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반드시 투표지 관리관의 사인 날인 원래 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번에 또 안 하겠습니까. 7번 했는데 또 8번째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쉽게 여러분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나라라는 것이 이렇게 이런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을 못하니까 사회라는 것이 뭐 다양한 사람들이 사니까 부정도 있고 부패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발생하게 되면 고칠 수 있어야 되는데 고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하죠. 투표지 관리관의 사인 날인을 그냥 정상대로 실시하게 되면 제3의 장소에서 인쇄된 사전 투표지를 대량으로 여러분들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기표도장을 찍어 가지고 투표함에 투입하는 일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앞으로 국민의 힘이나 대통령 측에서 어떤 식으로 행보를 하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상반기 동안 출간됐던 도둑놈들 4권 4.15 총선 도둑놈들 5권 지방선거 그다음에 나머지 5권 많이 확산돼서 더 많은 국민들이 참정권을 여러분들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각성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